정말 말도 안되는 경기가 나왔죠 여러분 정말 그냥 심판이 지배했던 경기였고 일관적이지 않은 판정이 있었고 VR을 쓰는 이유가 퇴장 장면이라든지 결정적인 장면을 놓쳤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VR을 쓰는 건데 심판은 전혀 반응조차도 안했고요 완전히 거만했고 일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볼 장면 같은 경우에는 슈팅 전에 공중골에서 엠레찬 선수가 푸싱 파울을 당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점프한 상황이면 특히 조금만 밀어도 완벽히 앞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푸싱 파울을 주는데 그런 장면에 그냥 체킹 없이 지나갔고요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갔고 후반전 같은 경우에도 아데미 선수가 공에 대한 토치 없이 그냥 태클이 들어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VR 체킹도 안했고 그냥 넘어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거기 때도 너무 기가 찼는데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추가 시간대 이게 짖는 팔도 아니고 떨어진 장면에서 핸드볼 장면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때도 VR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 VR을 왜 쓰죠? 이럴 거면?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VR을 왜 쓰죠? 놓친 장면들이 있으면 그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 VR을 쓰는 건데 이렇게 일관적이지도 않고 거만하고 진짜 일부 리그 수준의 심판인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냥 경기를 지배당했습니다 Let's talking about match reaction against Boehm I'm not pretty good English skill but referee, referee is inconsiderate referee didn't, didn't even, referee did not reaction it was very elegant, inconsiderate decision so elegant it's first goal from the Boehm who was shooting Mnet-chan get pushing power in area but as you know even if jump someone pushing we are out of balance but just pass away and second half Ademi Karim Ademi 아주 무료 없이 버퍼러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윰은 없이 버퍼러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에서, 버퍼러가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퍼러가도 없었습니다. 왜 VR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억지 않나요? 저는 저는 … 정부는 당연히 스스로의 첫 리그인 것이죠. 저는 이만한 정상인 것이죠. 저는 엔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나요. 미스 미어 아.. 그래서.. 이 테러블.. 이 테러블 레퍼리 음..